풍선을 하셨고 월급도 만점을 방방붙고 좋아하고 풍선활동을 이번엔 1,300분을 하라고 저는 1,700분을 했습니다. 오늘 몸도 약한데 섹스폰 오래된 걸 가지고 바뀐 만해서는 저 섹스폰을 남아드립시다. 오늘 몸도 약하고 상당히 좀 야이 돌리는 걸 오늘 홍순철 씨가 모셔보겠습니다. 홍순철 씨 어서 나오십시오. 홍순철 씨 어서 나오십시오. 홍순철 씨 어서 나오십시오. 홍순철 씨가 얘기하십시오. 오늘 한말씀 읽어 인사드리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발을 보겠습니다. 같이 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홈집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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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